스피드 종목 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방향성 탐색에 나선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위,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떠한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방송 보시다가 종목이 잠시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시청자분들, 내가 저 종목 좀 관심이 있는데 저 종목 매수하고는 있는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좀 자세하게 문의해 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전문가가 준비하신 10가지의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SO1의 시작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OCI, 한국 카본,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5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LG화학, 한수물 케미칼, 제준 코스메틱, 우진, 고려재강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떤 종목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네, 10가지 종목 확인하셨죠? 시청자님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종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SO1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실적 장세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흐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익률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하락을 하고요.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와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되고 있는데 전유사들은 이익률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정제 마진이죠. 정제 마진이 6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5달러만 돌파해도 5달러 수준만 보여줘도 실적 엄청나다라고 예약을 많이 하는데 지금 20달러, 물론 이걸 20달러가 계속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과거 대비해서 높은 정제 마진은 실적에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2, 3분기, 이것이 2, 3분기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석유 제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유의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생산 설비를 증설을 마무리했고 또 경쟁국, 일본 같은 경우는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수출이 상당히 용이한 부분도 있고 특히 중국이 경유 수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주가가 제가 그전에도 한번 SOE 3월달인가도 한번 추천해드렸는데 그때 대비해서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제에 맞은 개선으로 인해서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의 첫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업종에서 LG화학을 준비를 했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 분사에 대한 우려감을 좀 시선에 따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말도 많고 탈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우리는 배터리 부분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왜 분사를 하느냐, IPO를 하느냐, 확률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좀 아쉽게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50%가량 하락이 나오고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는 한 50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으로 배터리 분보다는 본업인, 주력인, 석유화학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인식이 LG화학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외근 수급도 괜찮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좀 바닥도 다 제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조금은 이제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추가 하락은 제한이 되게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70만 원 부근까지 어떤 기술적 반등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게에서 한 70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거의 40%가량 수익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LG화학은 이제는 조금 이전보다는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배터리 분사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가격적도 충분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40%면 좀 많으신 거 아닌가요? 기술적 반등으로 40%까지 수익을 받는 게 그 정도는 나와야 우리동대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아직도 좀 불확실성 좀 많지 않나요? 네. 뭐 저는 이미 끝났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확실성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안 파는 주식이 있나요? 그중에서 오늘 삼성주나 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횡령 이슈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그것이 다 공중 분해된 건 아니고요. 상당 부분 회수가 되었고 또 이제 그런 것은 주가선 반영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거래 정지라든지 부도 위험이 있었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품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망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 앞으로에 대해 어쨌든 이번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오히려 다음에 정상화 된다라면 뭐 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시장 장악력이 가장 높은 오스템 임플란트 상당히 저는 저평가되어 저평가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주가가 좀 정상 회기를 한다라면 저는 뭐 충분히 그 14만 원대까지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 매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지수 편입이 편출되는 바람에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매도 물량도 첫날, 이튿날 거래 재개가 되고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제한된 매도 물량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덴티움보다 오스템 임플란트다.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솔 케미칼인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공정 내 어떤 소모품 사용 증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시피 최근에 하나 뭐 드리얼전화인지 ISC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부각이 된 TSE 그리고 오늘 신고가 같죠. 원위 QNC 같은 종목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소모품입니다. 공정에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알겠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시한 2공장 증서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평택 P3까지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이 많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업황도 좋아야 되겠지만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은 어쨌든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 공정이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소모품 수요는 계속 꾸준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세종형 과산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주가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전주공장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사와서 여기서 개질 방식으로 과산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과 상당히 연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2분기부터 천연가스 상승분에 대해서도 제품 가격으로 전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은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첨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주가도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덜 오른 반도체에 관련된 소모품 회사를 찾는다. 그러면 이 한솔 케미칼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솔 케미칼 들어봤고요.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OCI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요. OCI 1분기 실적 상당히 나쁘지 않았죠. 특히 이제 고유가 시대가 나오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자력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원자력이 지금 당장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 가동률을 좀 높이는 정도 수준이고 그러면 결국엔 또 신재산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SOE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마진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실적을 상당히 견인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나솔루션하고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패던을 만드는 업체고 폴리실리콘은 OCI가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계약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이뤄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석유화학이라든지 NA 솔루션, 개발 사업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보여주다 보니까 1분기 상당히 약간 폴리실리콘 사업 부분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딘 부분들을 상당히 해소줬다. 이런 것을 본다면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된다고 말씀해주셨고요.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제이전 코스메틱이에요. 이 종목 변동성 너무 심하지 않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변동성, 공급적인 투자를 좀 좋아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스크팩을 사용하시나 봐요. 마스크팩이요? 제이전 코스메틱 거는 사용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노마스카 거리 두기 해제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했다고 조정받고 있잖아요. 조정받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백화점이라든지 로드샵이라든지 이쪽에서 화장품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월달 같은 경우는 백화점의 화장품 매출이 30% 증가했다는 얘기가 또 통계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기대감에서 이제 앞으로는 수치의 매출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리 두기 해제로 인해서 물론 화장품을 전체로 다 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색조화장품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조화장품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그리고 마스크팩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스크팩이라든지 색조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거리 두기 해제가 상당히 반가울 겁니다. 그래서 불황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이전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서대도 말씀했지만 블랙 물광 마스크 같은 마스크 제품들을 OEM 형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이전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다른 화장품 대변에서 주가가 조금 늦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주가가 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틀 4일 전에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틀어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조정이 나올 때 매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피부가 좀 좋으신데 제이전 코스메틱 영향인가 봐요. 큰일이네. 제이전 코스메틱 안 쓰네요. 저도. 아 정말요? 한 번 사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이전 코스메틱 지금 화장품주에서는 늦게 반응을 하는 종목이다.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 어떤 거죠? 네. 방송하면서 정태근 팀장님의 피부 좋던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 한국 카본을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조선어팡을 주목하실 필요 있죠. 조선어팡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LNG선 중심으로 해서의 고부가 가치 선박이 계속 수주를 증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그 관련돼서의 한국 카본의 매출은 동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카본 제품이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텐트라든지 낚시대라든지 이렇게 특수 제품,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됐었던 것이 지금은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시장 쪽에 카본 제품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고급 차량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사용을 좀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배터리 관련해서도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카본 쪽으로 해서 카본이 상당히 이제 내구성도 강하고 또 안정성도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저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카본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뭐 조선어팡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선주를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런 기자재라든지 관련된 부품업체들의 주가 탄력도는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카본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오늘 접근해도 좋을까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점 돌파하는 종목들은 아주 이상한 이슈로 급등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카본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이 개장을 알렸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노동절로 오늘도 휴장을 하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0.36% 내림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2만 1,02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니케이지수 역시나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0.11% 가량 밀리면서 2만 6,8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락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0.15%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고 코스닥 경크인 경우에는 잠시 전에 하락 전환 뒤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0.28% 가량 밀리면서 905포인트 선까지 내어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의 종목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이제 네 번째 종목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관련주고요. 일단은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으로 모멘텀이 일단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체코 도쿠바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입찰 제안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최종 입찰서를 낼 예정인데 만약에 여기서 결정은 원래는 우크라이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올해 상반기에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게 밀려서 내년 상반기로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지금 현재 체코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수수 아니면 단독수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팀장님 혹시 시간을 더 얻기 위함으로 종목명을 말씀 안 해주시는 건가요? 얘기 안 했나요? 그런가요? 네, 체코 시계 빠르게 좀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얘기를 한 줄 알았네요. 가끔씩 제가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아직 극초반이긴 하지만 영국 쪽하고도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도 현재 24기가와트까지 완전히 확대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의 기술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주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랑스도 10억 유로를 투자를 하게 되면서 SMR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수위에서 산업부의 원전 수출국 신설 검토를 하게 되면서 해외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원전 한기를 수주받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매출에 4조 원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해외적으로 보게 되면 두산 에너 빌라티 그리고 한전 기술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세형 원자료 관련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높이가 아직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수납의 관점에서 돌 오른 속물을 보신다면 우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원자료 개치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거는 원자료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품이기 때문에 거의 핵심 부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안을 3, 4호기가 제기가 되게 되면 아마 그쪽으로 또 납품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전 기술과도 SMR에 관련됐던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경술 뿐만 아니라 SMR 쪽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기술이랑 일진 파워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좀 짧게 설명은 가능할까요? 한전 기술은 무조건 봐야죠. 그런데 한전 기술은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수주를 단독으로 받을 건가 아니면 미국과 공동으로 받을 건가 거기서 갈리는데 단독으로 받게 되면 한전 기술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질 파워도 괜찮다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4가지 종목씩 이야기 들어봤고 마지막 종목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마지막 종목 어떤 거죠? 네. 포스코케미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앞에서 LG화학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2차전지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시장은 성장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포스코케미칼은 국내 최대 양극제를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증설까지도 하고 있죠. 그래서 증설 효과가 아마 2분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2분기 때도 이상에도 그래서 좋은 실적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소재 부품 쪽에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판가를 이제 전의했다 전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좀 보여줬어요. 그 이번 실적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엄청난 변동성, 원재료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포스코케미칼은 안정적인 매출,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 부분을 좀 내재화를 좀 했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서 조달받는 것과 내재화를 하는 것은 또 수입성도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저는 2차전지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포스코케미칼이 상당히 저는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도 보시면 계속 우상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 수급 계속해서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의 방향성 그리고 수급 부분까지로 지금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중소형 철강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게 인상 그런에서 실적 계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가 상점이 괜찮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뉴스가 나왔던 CP, TPP 경제협력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이죠? 아 또 얘기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고려재강입니다. 제가 저보면 공개를 하고 여쭤볼게요. 고려재강입니다. 살짝 당황스럽네요. 아닙니다. 고려재강인데 이게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철강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 아마 해운대 쪽이라든지 수영장에 계신 분들 아마 이 회사를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 CP, TPP 가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여기 가입된 나라들도 반기고 있는 상황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관세 혜택이거든요. 우리가 제품이니까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부가세가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외 쪽으로 수출하게 되면 그날의 어떤 관세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협정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금 제품 가격 인상도 많이 한 상황이죠. 그래서 마진이 좀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내가 이런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해외 쪽으로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도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고려재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되면서 수출 비중이 8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협정 안에 들어가서 협정을 가입을 하게 된다면 특히나 가장 수혜가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다는 부분들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보게 된다면 아마 대표적인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종목은 고려재관이고요. 그리고 종목들 말씀드린 거 까먹지 않고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PTPP 가입에 대해 수혜가 기대된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중소형 철광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다섯 가지 종목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탑픽 종목들도 들어봐야겠죠. 먼저 유창희 대표님 오늘의 탑픽 종목 어떤 걸 선정하셨나요? 네 S을 선정을 좀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제마진 이런 부분들 실적을 감안한다면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덱스 시장 그러니까 지수 위주의 상승이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외국인 기관 매수에 투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13만 원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팀장님은요? 네 저는 제외중 코스메틱을 탑픽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화장품 관련주들을 사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건데 그래서 지금 가격이 부담이 된다라면 제외중 코스메틱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1,400원에서 1,45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000원 선정가는 1,350원 일단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 탑픽 종목 각각 한 가지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눴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 제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말씀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종목 선별하신하고 고생하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택의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